이 녀석들, 이 원앙할미한테 과리 부는 법 좀 배워야겠구나! 아주 살살 과리를 누르는 게야! 우와! 재밌게! 고맙습니다! 됐다, 됐어! 아휴, 이 할미는 그만 가야겠구나! 그나저나 우리 할아범은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? 할머! 이게 누구야? 우리 아가들이 할머니 찾을 수 있게 도와드릴 거예요 이쪽으로 지나가는 원앙 할머니 못 봤어? 방금 저쪽으로 가셨는데 고마워, 다람쥐야! 할머니! 할머니! 어디 계세요? 할머니가 들으실 수 있게 우리 아가들이 꽈리를 힘껏 불면 되지 재밌겠다! 이게 무슨 소리야? 아이고, 할아범 어디 갔었어요? 아이, 나야 할 몸 찾고 있었지 다음부터는 꼭 같이 다녀요 그럽시다, 우리 여기 구독 버튼 눌러줘! 여기 구독 버튼 눌러줘!